안녕하세요 하초나라 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트병으로 예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우리집에 있는 베개에요 베개가 높은게 필요해서 샀는데 베개가 너무 높아 가지고 이게 목이 아파서 소개해 보니까 이런게 들어있더라구요 요런게 그래서 요거를 좀 덜어낸거에요 덜어내서 덜어냈더만 봉지에 이렇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페트병하고 FTP와 요거를 이용해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페트병으로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공개해 드립니다 시작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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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